아시아 최대 드론 축제인 드론쇼 코리아가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드론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개사가 참가해 자유비행과 군집비행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드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5G 상용화 시대를 맞아 드론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민간이 다양한 활용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걸림돌이 없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